첫 번째로 수식받는 말 및 수식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중국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어와 반대로 어순이 반대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언어, 중국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바하사 하면 언어입니다. 바하사, 치, 나,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인도 사람, 한국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랑 하면 사람이에요. 어랑 코레아, 어랑 코레아. 일요일도 요일일 이렇게 해서 하루가 데이라는 뜻인데요. 하루 아핫, 하루 아핫 이렇게 되고요. 나의 책도 책, 나. 부쿠 하면 책입니다. 부쿠 사야 이렇게 되고요. 너의 연필, 또한 연필 너. 펜슬 하면 연필이에요. 펜슬, 가모 이렇게 되고요. 그들의 이름도 이름, 그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마 하면 이름입니다. 나마, 무레카. 나마, 무레카. 음문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언어 해서 언어, 무슨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하사, 아빠. 아빠는 워스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바하사, 아빠. 그 다음 오랑 마나. 마나는 웨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 오랑 마나. 그 다음 하리 아빠. 무슨 요일. 그 다음 북구 시아빠. 시아빠는 후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구의 책. 그 다음 펜슬 시아빠. 누구의 연필. 나마 시아빠. 누구의 이름. 이렇게 됩니다. 다음 지시대명사를 볼게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지시대명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니. 이것. 가까이 있는 거. 이뚜. 조금 더 멀리 있는 저것을 나타내는데요. 처음 두 문장을 볼게요. 이것은. 저것은. 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니가 앞에 왔어요. 이뚜가 앞에 오고. 그래서 이니. 북구. 바하사, 물라유. 처음 문장 보시면 이니. 이것은 북구. 책이다. 바하사, 물라유. 말레이요. 책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뚜. 북구. 바하사, 인도네시아. 저 책은 인도네시아어 책입니다. 북구. 바하사, 인도네시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문장은 이 책은. 저 책은. 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북구. 이니. 북구가 앞에 왔고요. 북구. 이뚜.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실게요. 북구. 이니. 북구. 바하사, 인그리스. 이 책은 영어 책입니다. English. 바하사, 인그리스 하면 영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북구. 이뚜. 북구. 바하사, 코레아. 저 책은 북구. 바하사, 코레아. 한국어 책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나의 연필입니다. 볼게요. 이니. 펜슬사야. 이 연필은 나의 연필입니다. 펜슬이니. 펜슬사야. 그 다음, 저것은 너의 볼펜입니다. 이뚜. 펜 까모. 저 볼펜은 너의 볼펜입니다. 펜 이뚜. 펜 까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남자분은 일본 사람입니다. 룰라키 이니. 이 남자분은 오랑 쥐푼. 쥐푼이 일본이었죠.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은 중국 사람입니다. 와이타 이뚜. 오랑 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is is. 해서, 이 분은 오랑이니. This is. 네네 카완사야. 다 거꾸로 돼요. 나의 친구의 할머니. 카완하면 친구예요. 나의 친구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That is. 저 친구는 오랑 이뚜. 카완사야.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시대명사를 사용한 의문 볼게요. 북구 이뚜. 북구 아빠. What에 해당하는 단어죠. 저 책은 어떤 책이야? 무슨 책이야? 그래서, 북구이니 북구 바사 물라유. 이 책은 말레이어 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빠 대신 시아빠. Who를 넣을 수 있어요. 누구 책이야? 북구 이뚜 북구 시아빠. 저 책은 누구 책이야? 해서, 북구이니 북구사야. 이 책은 내 책이야. 북구사야. 내 책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내 책이야. 저희 책이 Onlyры. 혹시 저런 책이야? 흐어여 나머지. 이거.